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구의 사람이 한 명 사라진다 그리고 너에게 1억이 주어진다 누른다 안 누른다 그럼 뭐 그냥... 한번 정도는... 니들은 몇 번 누를래? 삼양라면 맛있어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불올려 스프는 남김없이 털어준다 면 올려 계란은 한 손으로 능숙하게 깨고 부탁인데 라면 끓일 때 뚜껑 열어서 집게로 면 들었다 놨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닫아 놓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라면은 이렇게 끓여야 합니다 면 살짝 덜 익히고 계란 풀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햇반 작은 거 기준으로 1분 30초 돌리시고 냉동고에 넣어둡니다 밥 한 번에 다 말지 마시고 한 입 먹을 때마다 한 숟갈씩 덜어 드시면 됩니다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하다가 2주만에 69키로에서 77키로 오른쪽은 근육토끼님이다 긴벌레가 운동하는데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근육몬들의 피드백인데 프론트레브 훈련을 시작했을 무렵 근육토끼님이 레그레이즈 하루 100개를 추천해 주셨고 하루 50개씩이라도 했더니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프론트레버 도입 시 올라가는 힘이 없을 때는 발로 땅을 차는 힘 90% 정도로 도입했다 내려올 때도 엄지 발가락을 다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힘이 없어 몸 통제가 안 되니 기구에 부딪혀 발가락을 여러 번 다쳤다 잘은 모르겠지만 행잉 레그레이즈를 꾸준히 훈련하니 올라갈 때 다리 반발력이 아닌데 팔 힘으로 올라가신다 내려올 때도 힘으로 통제가 되니 안전하다 ㅇㅁ ㅇㅆ ㅇ ㅇ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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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